짐정국의 에픽하이라 나오면 나의 사연이 났다 나도 오늘 합쳐져가지고 우와 진짜 인기많어 여기로 무조건 보기 좋아야 되는 건가요? 또 올려요? 그럼 짐정국 보관 왜 이렇게 돼? 그럼 여기다 이렇게만 사야 돼 오 선수만 내 선수 진짜 필요할 수 없어 지금은 완벽했어 우와 빈봉으로 한 번 빈 척 하는 거예요? 뻑 소리가 났거든요 여기 사람 보면 다 소리가 나 괜찮아 안녕하세요 짐정국 김종국입니다 오늘 하체 했다고 렉 때 입은걸요? 일단 오늘은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수 후배죠 에픽하이 투쿼시 얼룩이어서 어? 자기가 운동 장난 아니래요 근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에픽하이 어 왜 좋았어요? 에픽하이의 매력이 뭐예요? 그게 약간 슬프고 되게 외롭잖아요 다 뒤에 가사가 아닌 멤버들이 외로워 보여요 겸사겸사 아 안녕하세요 드디어 뱀성군요 왜 해놨어 동네 아저씨같이 하하하하 멋있다 멋있어 야 형님 만나려면 이정도로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운동 안 하잖아 솔직히 아니요 형님 만나려면 하고 와야 될 거 같아가지고 아 진짜야? 투쿼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 여기 셋에 딱 비주얼로 보잖아? 너는 운동하게 생겼어 코치 아니에요 코치 형 이번에 몽골 갔다 왔는데 너 닮은 사람들 많잖아 하하하하 너한테 벨트 좀 무거워 보이는데 괜찮아? 아 진짜 되게 무거워 그치? 네 잠깐 대기하고 있어 네네 알았지? 한준아 네 그나마 좀 얘기해줘라 네가 지금 시합 준비도 하고 있고 네 일본 거 시합을 한번 뛰었고요 아 1번 AGB랑 부산대회를 한번 뛰고 벤웨이더를 준비하기 위해서 원래 벤웨이더에서 네가 그걸 한 거지? 네 어그로를 한 거야 그때? 맞습니다 초대 챔피언 너 종목이 뭐지? 저 클래식 피지콜 클래식 피지콜 내추럴 되는 거지? 네 일단 도핑은 도핑은 하긴 하는데 도평 검사나 이런 거 밖에 안 하네 아 그래 사실 그런 데가 좀 더 세게 해야지 그렇죠 그렇지 그 프로끼리 모아서 1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만 1등 해도 내년에 내년 11월 달이나 이때 올림피아를 내추럴로 한국에서 최초로 나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피아에도 내추럴 부분이 있어?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나가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아 그러긴 하네 정말 큰 오늘 오늘 애들이 저 좀 어이없는 애들이었거든요 팁을 좀 많이 잘해주자 안녕하십니까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태환님과 모시고 왔습니다 자 일단 들어와 봐라 요걸 옮겨가면서 내 한쪽으로 하면 야 한쪽으로 하면 생각보다 무겁네 이게 더 비싼 거니까 요렇게 하라고 아 이게 비싼 거야? 아 좋은 거네 아 너무 오랜만이야 야 얼마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야 야 우리 얼마만이야 저희는 계속 10년 넘었죠 10년 넘었죠 솔직히 넘었죠 인기가 좀 되게 쉽고 아니요 이 거리에서 인사하고 그랬던 거는 진짜 한 10년 넘은 거 같아요 저희는 맨날 화면으로 보니까 저희는 구독자니까 근데 구독자가 맞아? 맞아요 화면땡에서 방송 시작했어요 일단은 인사부터 하자 안녕하세요 진공곡 구독자 여러분들 이피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나이가 어떻게 꽤 대충 건강이 괜찮네? 네 뭐 생각보다 아 그래? 완전 세건 아니긴 한데 아 너 결혼을? 아 저희 다행이야 다행이다 이제 아니 애도 있어 저희 애가 세다 일단은 반가웠어 연락이 와서 특허신데 운동에 관련해서 연락이 올 줄 난 상상도 못 들었거든 얘가 저희도 상상은 못 들었어요 아 저 진짜 즐겨본다니까 아 그래? 코요테 나온 거 보고 백바트에 전화해서 야 정국이 형 전화 번점부터 생각했어 이쪽은 요새 약간 중독 수술로 좀 하고 있어가지고 통님하고 좀 붙여놓으면 축하실 쪽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지 않나? 하지마 너무 잘난 척하고 어떻게 평소에 모르는 얘기를 말해 또 잘난 척하고 저희가 이제 미국 투어 이렇게 하면 뭐 호텔이든 근처 짐을 가서 매번 하더라고요 저 가끔씩 데리고 가서 뭐 운동은 자세다 진짜 사람 많아 밥 먹을 때마다 먹는 것도 운동이다 형의 명화다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운동한다고 하니까 되게 콧밥 무시를 하다가 조금씩 변하는 걸 보더니 운동을 먼저 말려달라고 하는 건 본인이고 아이고 누가 근데 미국에서 생활한 친구들은 하게 되지 않아요? 분위기엔 자연스럽게? 제 주변은 저 빼고 다 그런데 제가 음악하고 글 쓰고 싶었잖아요 존경하는 위대한 뮤지션과 작가들이 몸 좋은 사람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어 근데 너 사실 투어 파기 굉장히 글씨 잘 쓰잖아 원래 시 전공 원래 그거잖아 몸이 좋잖아 투어 파기 그쵸 얼마 전에 그 뮤지 나오고 뮤지 보고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약간 볼품 없지 아니 그니까 형이랑 세윤이랑 같이 있으니까 아 나도 에픽하게 해서 저렇게 보여요 그렇지 그걸 20년 동안 몰랐잖아 네 근데 니네 또 왜 나왔는지 하고 좀 얘기해줘 아니 뭐 사실 저희가 20주년이에요 근데 이제 더 된 거 같으니까 20년밖에 안 됐어 근데 아니 20년이나 된 거지 그래도 20년을 어떻게 선배님이 몇 년이야? 난 28년인데 28년? 진짜 어 미안하시다 운동을 해나 봐 너무 힘들었지 저희가 20주년 콘서트를 합니다 아 그래 예전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공연을 하고 아 공연을 하니까 왜냐면 또 이제 한국 관객은 그렇지 길게 하기로 머네요 아 우리가 지쳐 있거나 아 그러면 안 되지 30주년까지 가려면 어 좀 운동 좀 해야 될 거 같아 편하지 공연을 하고 나도 나는 공연이 끝나잖아 아 그러면 더 컨디션까지 아 저는 워밍업이 돼가지고 진짜 아니 지동탄이 아니야 공연을 끝나시고도 운동을 하라고 당연하지 공연을 끝나고 무조건 운동을 하라고 워밍업이라니요 머리 결과도 좋고 혹시 운동이라니까 답은 운동이야 이 기회도 진짜 운동일까요 형? 어 부위일까요? 아니 형 제삼이 형 근데 1000억이라고 자 일단 너희가 20주년이잖아 네 여기 굉장히 큰 팬이 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프닝 때 차에서 맞아요 cd를 아이고 근데 이걸 왜 샀냐면 팬사인에 응모권을 주더라고요 아 사인에 응모 응고를 했대 직접 네 떨어졌지 떨어졌어요 그럼 다음번에 당첨되시면 오세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이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받나가시게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 그래 줘봐 줘봐 진짜 근데 진짜네요 카메라 한 대인 거 진짜 솔직히 말해서 들어오자마자 알았어요 뭐 뭐 왠지 저 친구 약간 우리 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비주얼이 많아? 네 많아요 그치 네 여기 된 분들 중에 유일하게 운동 안 하신 거 같아요 짐종국 피디인데 운동을 안 해 왜 안 해요? 어 살려고 하는 힘들죠 그렇지 짐종국 팬이 없어요 제가 어? 아이씨 팬 여기 있지 아 일로와봐 야 니가 들고 올 때는 되게 작은 팬이었어 어 작은 팬이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쏟아 아 깜짝 놀랐어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어우 그래도 너 사심 채웠네 아 감사합니다 야 20주년 콘서트도 가 나 추대하겠다 아니 야 야 내가 사줄게 티켓 콘서트 표 부탁한 거 아니야 아니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하네요 저희 표를 부탁하지 않고 어 자꾸 다른 사람 거를 BTS 티켓 따라오는 어쨌든 에픽하이 내가 너 쏠 테니까 감사합니다 12월 12일 혼자 올거죠? 아? 야 인마 아니 그게 아니라 와 진짜 아니 그게 아니야 와 이렇게 자기가 반성 잘 붙어 와 저희 찐 힙합팬들은 또 이렇게 혼자 오는 걸 좋아 근데 에픽하 콘서트 혼자 많이 갔습니다 어? 진짜 미스터 콘서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옛날에 클래지 콰이랑 했을 때 아아 올해 쇼콜에 갔대 올해 쇼콜에 갔대 올해 쇼콜에 갔대 진짜 못 뛰고 있겠네 나 워밍업이라고 생각해 무슨 데이트가 이렇게 무거워 야 근데 이걸 왜 짰어 이것도 다 예뻐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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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많은거 아니야 이렇게 많은거지 다 그래요? 아주 많은거 그렇지 양쪽도 처음부터 배수는 없잖아 운동을 한 번으로 제가 한 번 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볼게 많다 여러분들 아무리 기대가 안되시더라도 별의 형태의 몸이 있고 여러 목적이 또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중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 보시면서 이 중에서 자신을 찾으면 돼 그렇지 제 다리 좀 보세요 야 다리 근데 너에 비해서 딱 찾을 수 있는 건 자신감이다 이 다리로 반바지를 이렇게 짧은 거 다리 창피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일단 우리가 전문가하고 한번 모시고 그래도 같이 옆에 있습니다 어우 더 지금 이게 이게 우와 이런 생각도 좀 하겠지만 우와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너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그거 부터 물어보자 스트레칭도 운동인가요? 뭐 그렇게 스트레칭은 매일 하고 매일 하고 그리고 한 시간 정도 걷는 거는 어? 네 루틴이 지금 우리 어머니 루틴이야 근력운동은 아예 안 했고 근력운동은 그 얘가 데리고 가면 해요 아 데리고 가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험이 그래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네 거의 뭐 조금 해본 거 그냥 새하에 너무 좋지?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 와 우리 두껍 괜찮아 야 우리 앞에서 안 되지 조금은 4분할 어 4분할 등 가슴 하체 그 다음에 시간 여유가 나면 팔 팔은 그냥 매일 원래 너야 찍고 너 찍고 이렇게 날 잡고 팔도 해 50% 50% 자 그러면 저는 분기에 한번 줘도 너는 있잖아 네 얼굴은 무조건 몸이 좋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넌 약간 마동석 형님 느낌 그렇지 그럼 일단은 너부터 운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딱 보면서 아 진짜 그게 부담스러워 그 다음은 아니야 랩풀이나 이런 걸로 한번 자세를 봐 볼까? 그렇지 검지 하나 검지 세워야 돼 오 담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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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거예요? 오 담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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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담백해 담백해 오 저 손가락 어딜 가르치 원래 원래 구글구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네 띄워야 돼 진병으로 보면 왜 이렇게 돼? 아니 이거 문 같은 거 옆에 이렇게 해야 돼 세 개를 많이 쓰면 등쪽으로도 수칙감도 없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너무 극단이 돼 이렇게 나고 일단 좋아 좋은데 근데 네가 봐봐 여기 서 있어 봐 잡아봐 땡겼어 올려봐 처음엔 이 결로 네가 했다고 해서 한 여섯 개 때부터 갑자기 몸을 늦게 시작하더라고 아 네 이렇게 하고 다시 늦고 이 두 개는 다른 거야 이렇게 몸을 중심을 잡아놓고 얘를 쭉 올리는 스타일로 하는 거면 이걸로 다 끝까지 해야 돼 아 하나로? 몸을 약간 이렇게 넣었다가 빼는 스타일은 조금 이제 중량을 다루는 좋아 아 넣었다 이게 근데 내 폰은 자세가 나지 않다 그치? 이거 보긴 봤지 여러분 아 형 이 시키는 걸 좀 열어봐 열어봐 그렇지 큰일 날라가네 이거 무릎 잘 걸어라 날아간다고 이렇게 이 정도인가요? 어 괜찮아 양쪽을 딱 똑똑하게 놔서 거리를 잘 잡게 쭉 올려봐 쭉 다시 열 때 쭉 가슴 열어봐 그렇지 다시 둘 아 야 안 됐어 야 무슨 애지야 됐어 됐어 왜 그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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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운동도 안 와가요 가벼운 걸로 동쪽 스트레칭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동쪽 스트레칭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동쪽 스트레칭이 나쁘지 않아 네 해봤나봐 아니요 이걸 안 해봐 흉내 내려면 잘해요 아 여기서 지금 너무 좋고 내가 당겨준 이유는 어깨를 넓히면서 당기는 거 근데 좋았어 자세가 아니 형 이거 해주실 때 너무 시원해 음악하고 이런 애들이 복수고 이러면 너무 웅크림을 많이 하잖아 그렇죠 이 운동을 많이 하잖아 그럼 너도 모르게 이 등근육이 생기면서 얘가 딱 잡아준단 말이야 이 자세가 딱 잡혀 야 와 멋있어 이거 왜 잡으라고 야 얘 이렇게 보기에도 운동하는 애 같아 형 얘 이거 안 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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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F는 MA인데 근데 너무 보는 걸로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되겠어요 돌릴 때 쭉 그렇지 다시 오케이 쭉 앨범 조금만 아래로 찍자 너도 뒤로 찍어 어깨 다쳐 고 고 야 처음에는 조금 많이 이상했는데 가면서 내가 길을 찾아갔어 자 너 들어 어 너 좋아 지금 이 상태로에 좀만 더 가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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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어 쭉 충분히 열려 올릴 때 천천히 자 저항 조금만 더 다시 하나 올릴 때 좀 천천히 나이스 아 됐다 네 아직만 요겁게 이제 네 요겁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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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쭉 늘어내요 이거 하나 오 다섯 희한하네 여섯 약간 마리오네트 같아 아홉 자 고 천천히 아 웃기지마 마리오네트 하지마 이게 어때 약간 이게 키도 크나요 키 커져 키 커져 키 커져 키 커지는 기분이야 그럼 잡아줘가지고 아니 베이킹하면 키가 커진다 야 키 재기 전에 푸쉬하면 키 커지는 거 알지 척추 정렬이 돼서 그래 자세가 달 착륙해서 먼저 걸었던 분들이 어떤 기분인지 지금 느껴져 자가석을 올려 그렇지 빵 놓으면 폭탄이 터진다고 뭔지 알겠지 그런 느낌으로 천천히 둘 조심스럽게 달아 조심스럽게 그렇게까지 비장하게 세 세 오케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괜찮니? 세진 거 같지 얼굴형이 작아 보이기 시작했어 그렇지 몸이 커지 오 야 둘 천천히 살살 그렇지 살살 우와 살살 오 오 올릴 때 잡는 거 알았어요 오 알겠어 느낌 왔어? 진짜 형이 예전에 가수였다면서 형 얼마 전에 콘서트 끝났어 아까 20이었어 아까 20이었어? 왜 저만 왜 저만 올라가 아니야 아니야 다 올라가고 있어 다 올라가고 있어 자 하나 더 하나 더 고 홀더 됐다 올리자 근데 저는 두 개 더 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니 그럼 이제 두 개가 올라가니까 다음을 또 해야 되잖아 어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지 네 그게 운동이야 피도 막 돌고 몸이 완전 다르다니까 운동이라는 걸 하면 내가 얻는 게 진짜 상상할 수 없이 너무 많은 걸 얻어 방금 전에 하다가 빡 소리가 났거든요 여기 원래는 몸은 다 소리가 나 괜찮아 자 여기부터 땡겨 오케 혼자 이겼지 야 고 이렇게 자 야 푸처연섬 한 번 나오는 거 아니야 오 오 좋다 멋있다 이게 멋있잖아 이게 되게 멋있다니까 열 땡겼을 때보다 하나 여섯 개 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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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아 맛있다 20까지 20 그럼 네가 좀 전에 몇 개 했어 열 개 했지 네 열 개는 했는데 아 할 수 있죠 여덟 개까지 치워봅 여덟 개나 여섯 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야 얘가 바로 봤어 어깨 바로 내리는 거 둘 오 좀 전에 미스 하는 걸 보고 얘가 셋 하나 야 얘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유가 있다니까 넷 저 죽을 거 같아 고 됐어 오 야 씨 거의 마지막에 사시당으로 갔었어 용담이 아니고 넌 왜 운동을 안 했니 너처럼 이해력이 좋은 애들은 몸이 금방 좋아져 결심해 결심해 진짜야 너 같은 애들 운동 해야 돼 진짜 할 거예요 어? 내가 보통 3, 4년만 진짜 빡치게 더 해야 하잖아 3, 4년 내 얘기는 뭐냐 네가 30주년을 지금 생각했잖아 그 3년에 하면 얼마 30%밖에 안 돼 그 10년에 그치 않아 네 그 정도 투자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가는 거지 6개월이면 될 거 같아 4, 4년에 하면 될 거 같아 3, 4년에 하면 될 거 같아 2, 4년에 하면 될 거 같아 3, 4년에 하면 될 거 같아 애들이 다 슬로우 비디오가 된다 등 운동을 많이 해야 이 프레임이 확 커져 어디? 오오오오오 1, 4년에 하면 될 거 같아 어, 만져봐 와 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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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형 큰일이 다르네 처음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아 근데 형도 무엇인데 몰라 손주 좋지 않습니까? 형 여기 장난하네 약간 무죳은데 무서웠어 내가 노력만 하면 누구든 얻을 수 있는 거야 3년 정도 PT받고 헬슬리 한테 한 3천들은 했다 피스 PT는 초반에 좀 받으면서 내가 습득을 하고 너 좀 퍼부가 넣으면 이해가 또 빠르잖아 형님이 저랑 얘기하실 때 전 자꾸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똑똑한 거 말고는 얘기할 게 없어 너처럼 이해력이 죽었대. 자 운전석에 탔어. 너 운전석 모르는 차에 타면 뭐부터 확인해야 돼? 친구 차를 탔어 운전해 주려고. 내 친구 차가 맞는지. 의자가 맞는지. 초보자들한테 얘기하자. 머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머신 앞사람이 한 거 그대로 앉아가지고 무턱대고 당기는 거. 절대 안 돼. 저 운전도 안 좋은 거 같아. 티셔츠 갈아입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부터 나와. 야 이게. 민우 운동 때 가장 중요한 거. 관절이 이렇게 딱 걸치는 지점까지 밀지 마. 미세하게 붙은 상태. 뭔지 알겠지? 이 정도를 유지해줘야 돼. 항상 밀어봐. 그렇지. 그리고 항상 프레스 운동할 때 어깨와 귀가 사이가 좀 벌어져야 돼. 들리 마시. 쭉. 오케이. 좋아. 올라온 거는 어깨를 누르는 느낌. 내려봐. 그렇지. 이렇게 해서 밀어봐. 이렇게. 다시. 오 선수만 돼 선수. 오. 다시. 하나. 됐어. 내가 이해했잖아. 형님. 이 운동의 말 중에 하나가 칭찬을 많이 해. 그렇지. 난 칭찬을 무지하게 해. 아니 근데 좋았어 지금. 왜냐하면 밀 때 있지. 약간 턱을 당기고 얘를 띄우는 자세가 나오더라고. 그렇지. 어깨가 앞쪽에 머무는 상태에서 팔만 넘어가잖아. 그럼 어깨가 다치는 경우가 많아. 등은 좀 당긴다는 느낌으로. 물론 이게 저항은 있지만 당기는. 그렇지. 아까 등 당길 때 당기는 느낌으로 당겨봐. 쭉 가슴 열면서. 그렇지. 열리지. 여섯 개.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 여섯 개. 됐어. 됐어. 오. 됐어. 알겠지. 마지막 때 내가 눌렀었대. 고개가 그렇게 열려요. 너무 따뜻했어. 그렇지. 수영소 빠지. 응. 둘. 좋아. 셋. 끝. 셋. 한 번. 넷. 준비 시작. 오. 됐어. 오케이. 됐어. 오. 야. 수재네. 진짜 똑똑하네. 처음에는. 조집이 그렇게 얘기해 주실 때. 진짜인 줄 알았어. 계속하시니까. 아 이게. 아니야. 놀리시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을 쓰려고 이게 들려요. 어깨 힘으로 많이 띈다 말이야. 너는. 이 무게가 떨어지는 부분을. 그 각도로 바치잖아. 얘는 정확하게 그. 가는 길대로 앨범으로 되잖아. 수재는 수재야. 오. 좋아. 다시. 유. 자. 디디올로. 야. 강아지가 손을 했는데 손 딱. 저 수재야. 오. 이게 나와야겠어. 이렇게. 아이고. 인자. 6개. 천천히 버텨봐. 버텨봐. 업. 아우. 지금 완벽했어. 와. 속도만 조금만 지켜주잖아. 땡도. 늘어났을 때. 머무는 시간이지. 그것만 조금 지켜주잖아. 완벽해진 것 같아. 알겠어. 근데. 야. 봤어? 다시 봐. 형님. 광고시 선생님. 봤어. 대박이다. 제가. 어. 봤어?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게. 겁이 나. 내가 못 밀까 봐 겁이 나니까. 체중 지정까지 안 가고. 급하게 울려요. 그럼 뭐야. 얘도 다 못 쓰고. 갑자기. 힘을 써야 하니까. 어깨 같은데 힘을 쓰는 경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근육이. 수축할 때만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버티면서 쭉 늘어날 때. 이게 굉장히 큰 운동이 돼. 뭔가 삶의 철학도 좀 들어.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네. 당연하지. 만약에 내려왔어. 근데 못 밀어. 그럼 반만 밀어도 돼. 상관없어. 집중해서. 잠깐만. 이거 멈추자. 그냥 내려. 편하게 내려. 겁먹지 마. 어때 어때. 너무 겁났어. 너무 모르니까 봐. 그치? 겁을 낼 필요가 없다니까. 형님 왜 이러시죠? 그치? 더 어울리셔야죠. 야 넌 해야지. 너는 운동 확실히 했네. 형님. 이 자신감을 좀 챙기게 된다. 이 웨이트의 가장 큰 장점이 자신감이야. 아니 진짜 뭔가요. 하나 둘 셋. 딱. 그렇지.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이제 내봐. 저 배터리 한 번만.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이거 들고 있잖아. 앉아 앉아. 휴대폰. 그렇지. 이거 니코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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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어? 지구를 지켜줘. 아 대박. 가슴 없어 가슴 없어. 오우. 네거티브. 오우. 오우. 수제 수제. 이야. 자세 교과서야. 와. 니 맛에 하는 거. 야. 쭉 내려 쭉. 어? 오 좋아. 자 간다. 라스트 하나야. 자 밀어. 어? 한쪽 먼저 들지마. 똑같이 가. 똑같이 가. 됐어 됐어 됐어. 내려. 자 이런 거 운동할 때 또 뭐가 있냐면 얘가 빨리 올라갈 수 있어도 균형을 맞추면서 올라가. 같이 가주시게 해. 야 니네가 만약에 이제 마음먹고 운동을 한다. 그런 건 어쨌건가 해서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거야. 딴 길이 힘 썼지 니네가. 네. 방금 미는 힘 썼지. 요거는 쎄거잖아 안 썼잖아. 그렇죠. 그렇지.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이 킬로 해봐 해봐. 아니 저희한테 가르치다고 저런 거 막. 시끄러워. 시끄러워. 나쁘진 않은데 조금 너무 아끼다. 성질이. 그렇지. 좀 긁게요 성질을. 그렇지. 요정도 해줘. 그렇지. 어깨 부상이 있거나 그러면 살짝 앞쪽 그런 것도 맞아. 근데 어느 정도는 좀 문제가 없잖아. 그럼 아까 한진이 한 것처럼 그 정도는 갖춰야 돼. 사이즈. 우리 숙제 가보자. 빨리. 엘보를 되게 많이. 엘보를 여기는 거구나. 롤룩이 되는 거구나. 그렇지. 얘는 그냥 있어. 벌려있는데 자동화 중이니. 그렇게 많이 있어. 오. 일곱. 몇 개 다 쓰는 게 있어? 두 개 있습니다. 네. 80. 자세 너무 좋다. 진짜. 진짜 좋아 농담이 아니야. 대부분이 손을 올려 이렇게 손을. 이 자세가 엄청 나오거든. 네. 엘보를 들은 걸 몰라도 너는 딱. 손 등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들잖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저거 같이 승모를 많이 쓰는 사람들. 가슴을 많이 띄워주는 게 좋아. 그래야지 얘를 좀 덜 쓰거든. 그렇게 나오잖아.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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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어. 오케이. 이게 약간 두꺼울 수 있어 너. 나중에 가면 이렇게 되잖아. 무조건 엘보가 이렇게. 엘보가 먼저 위쪽으로. 손보다. 아 자세 좋아. 조시야. 뭘 했다고요. 덜 받은 자세. 정답. 정답. 여덟. 그렇지. 아홉. 그렇지. 조금만 더 벌려보자. 벌려봐. 열. 손만. 걱정할 수 있어. 오우. 아까 들어올 때 네가 아니야. 아 그래요. 진짜. 다른 사람이 됐죠. 다른 사람이 됐죠. 진짜 다른 사람이 됐죠. 우와. 얼굴 차신다. 오우. 오우. 왔어 왔어 지금. 불 탄다. 열. 오우. 외 예술. 오우. 그게 카트다닐 때 선생님들이 왜 공부 잘 하려는 입 bringen 지 알려 들려요. 아홉. 이쁘다. 일곱. 그렇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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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하 simply. 오 다 나 놀라. 진종국의 에픽하이란 얼굴은 뭐라고 생각하나? 두-울- 세-엣- 스쿼트가 풀스쿼트였다는 나와드 힙이 살아있어야 돼. 어, 형님. 먼저 이제 너는 어떻게 하냐면 아, 빨리 하구나. 제가 풀스쿼트는 제가 못해요. 근데 풀스쿼트를 하는 게 기능적으로 좋아하지. 가보자, 얘를 어떻게 뭐 어떻게 빈봉으로 한 번 해볼까? 스쿼트를 안 해봤으니까 빈봉이 있는 척한 거예요? 일단은 그냥... 아니,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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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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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팔을 조금 이렇게 잡고, 얘가 견착에 딱 승모여, 여기저기. 이렇게, 쭉, 상체 가서. 오, 좋아! 아, 오케이. 좋았어. 들어가. 호환자, 여기 점점. 오케이, 오케이. 이게 힙에 딱. 아유, 아유. 이러고, 이러고. 오, 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이거야. 아, 호.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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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대로 앉아, 그대로 앉아, 그대로 앉아. 무릎 벌리고 그렇지. 열고. 다시. 무릎 벌리고. 됐어, 오케이, 됐어. 아아. 느낌이 제가 쥐 느낌이었어. 무게 쥐고 하니까 또 다르지. 아니, 쥐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 같지? 형. 선생님 같지? 오케이. 됐어, 바로. 아니, 여기 오지. 그게 아니라. 예상군. 야, 좀 더 김수끼. 이게 일주일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두 번. 나도 오늘 하체로 해가지고. 진짜. 우와. 진짜 인기 많아. 오늘 소감 한 번씩 딱 얘기하고. 채널로만 지켜보다가 실제 나와서 하니까 생각보다 의외로 굉장히 긴장도 되고 했는데 많은 걸 얻어갑니다. 저는 오늘 그 운동을 떠나서 뭔가 이 긍정적인 문화. 캬. 아, 이 컬처에 대해서 뭔가 좀 빠졌어요. 이 서로 칭찬해주고. 그렇지. 아, 저희 힙합도. 이 문화를 닮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이 형을 10년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랬으면 좀 제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미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때 만나서 같이 운동을 했더라면 얼마나 내 인생이 바뀌었을까. 오늘 하루 잠깐 했는데도 약간 달라졌어요, 몸이 약간. 아무튼 저 앞으로도 좀 해봐. 아, 이제 이번에 왜 앨범도 나온 거야? 나올 때쯤은 이미 나와있을 거야. 아, 그래, 그래.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그렇지. 지금 그런 게 중요하지. 이제 음악은 출발하고 와. 자세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뭐 장난 아니지. 어, 이태. 야, 챔피언벨트 같아. 이태은 뭐 가볍게 나옵니다. 아, 근데 진짜 실제로 가볍네요. 아, 그렇지. 조금이라면 오늘 운동에 긍정적인 게 들어왔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고 20주년 앨범 그리고 또 공연 콘서트. 콘서트는 며칠? 12월 16일, 17일. 보시면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멜로티켓. 무대에서 저희가 이렇게 스쿼트하면서. 멋진 음악 하는 친구들이니까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무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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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어. 야, 좋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